이름 정윤희, 나이는 스물아홉, 로얄그룹 정의장님 외동딸. 엄마는 어렸을 때 죽고 지금 새엄마는 세 번째인데 나이가 스물일골이야. 노춘 애가 힘이 좋네. 20대 초반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집안의 반대가 극심해서 약을 먹은 적이 있대. 그런 것까지 알아냈어? 정보력이 대단하구나. 워낙 유명한 집안의 딸이라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. 그 뒤로 해외 유학을 떠나서 국내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놀러 나왔다가 원수로 지내던 아버지한테 최근에 호텔을 물려받으면서 눌러 앉게 된거지. 그럼 그게 다 그 여자꺼야? 어째거나 이제 니네 집은 팔자 폈다. 동생한테 잘해라. 무슨 얘기야? 아침에 집에 갈게. 이렇게 안 나오는 거라. 드라이브 쇼!